손목이 등장하는 꿈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손목은 신체의 중요한 부위로 일상적인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꿈속에서 손목이 나타나는 경우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목 꿈은 자신의 능력, 책임감, 관계, 자유와 제약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목 꿈을 꾸는 이유는 꿈꾸는 이의 현재 상황이나 감정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목은 활동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꿈에서 손목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자신의 능력, 통제력,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목은 손과 팔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따라서 손목이 등장하는 꿈은 주로 자신의 능력이나 책임감, 혹은 삶에서 무언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거나 부상을 당한 손목이 등장하는 꿈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책임감이 무겁거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목은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에서 손목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손목이 묶여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제약이나 구속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목이 자유롭고 건강한 상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움과 자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목은 손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손목을 잡거나 다른 사람과 연결된 꿈은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손목이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이는 자신이 현재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 부상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꿈은 자신이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이 다친 꿈은 삶에서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방해가 발생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손목 꿈은 꿈 속의 상황과 손목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손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손목과 관련된 행동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손목 꿈의 대표적인 해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손목이 묶이는 꿈은 자신이 삶에서 어떤 구속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물리적 구속일 수도 있고 정신적 구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거나 가족 내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억눌린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 경우일 수 있으며, 더 큰 자유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암시합니다. 손목을 잡는 꿈은 주로 관계 속에서의 유대감과 신뢰를 나타냅니다. 누군가의 손목을 잡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의 손목을 잡는 꿈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이 부러지는 꿈은 자신이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나 감정적 부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 부러지는 꿈은 주로 자신의 능력이 제약을 받거나 중요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물이 생겼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나는 꿈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손실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나는 꿈은 특히 감정적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당한 느낌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손목을 다치는 꿈은 자신이 삶에서 중요한 일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손목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손목이 다치는 꿈은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책임이 무겁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과 자유를 느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손목이 자유로운 상태는 자신이 현재 삶에서 어떤 제약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목과 관련된 꿈을 꾸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손목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목 꿈은 꿈꾸는 이에 심리적 상태나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손목이 묶이는 꿈을 꾼 직장인의 사례 한 직장인은 손목이 묶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회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손목이 묶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은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더 이상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목을 잡는 꿈을 꾼 여성의 사례 한 여성은 누군가의 손목을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위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친구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손목을 잡는 장면은 그 친구와의 신뢰와 유대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그 이후 그녀는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손목이 부러지는 꿈을 꾼 학생의 사례 한 학생은 손목이 부러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며, 그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손목이 부러지는 꿈은 그가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불안감을 인식하고, 보다 차분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나는 꿈을 꾼 한 사업가의 사례 한 사업가는 손목에 상처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나는 꿈은 그가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감정적 부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더 신중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손목 시계를 팔에 차는 꿈 기산 시계를 차는 꿈은 길몽입니다. 많은 좋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행운을 암시함. 금 시계를 얻거나 새로운 손목 시계를 차는 꿈 좋은 배우자, 자손, 직장, 권리 입학, 당선 등의 행운이 따른다. 금 시계를 훔치려 하니 자신의 시계가 손목에 있어 종이에 싸서 항문에 감추는 꿈 아내가 있는 사람이 직장 여성을 얻어 은밀히 동거 생활을 하는 것으로 현실화든다. 금 팔찌 손목에 차는 꿈 어떤 일이나 연고를 훌륭하게 해낸다.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해가 된다. 노란 호박 팔찌를 손목에 차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장수한다. 권위, 재물, 행제, 건강, 약속, 계약 등이 있다. 빠진 손목을 다시 맞춘 꿈 사업상 동거동락했던 사람과 당분간 헤어질 일이 생긴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 시계를 손목에 채워주는 꿈 태몽으로 부인이나 세대금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절을 안는다. 행제, 재물, 돈, 경사, 물품, 기쁨, 소식, 승진,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계약 등의 효움이 있다. 새로운 손목 시계를 사서 손목에 찬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며 입학이나 취직 등이 이루어짐 손가락이 꺾이거나 손목이 부러지는 꿈 집안 식구들에게 애기치 않은 말썽이나 액화가 발생하고 자손 또는 형제 간의 흉엄한 재앙이나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손목 잘리는 꿈 죽는 게 아닌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꿈은 대부분 흉몽으로 해석합니다. 손목 잘리는 꿈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이 끊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본인이 속한 동아리나 개모임이 와해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목 시계 사는 꿈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새로운 시계를 사는 꿈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실생활이 크게 바뀌어지면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행운이 따르거나 회사에서의 진급, 어려운 입학 등 행운이 가득한 꿈입니다. 손목 시계 줄이 끊어지는 꿈 한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실수가 생긴다. 친하게 맺었던 인연이 끝난다. 손목 시계가 너무 커 몸에 감고 있는 꿈 뛰어난 재능으로 사회생활에서 지도력이 강한 사람으로 부각되거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 손목 시계가 점점 커지는 꿈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이 호경기를 맞아 떼돈을 벌게 된다. 행운이 온다. 손목 시계를 구입하는 꿈 손목 시계를 구입하는 꿈을 꾸게 되면 손목 시계를 사면 합격 통지서를 받거나 축하할 일이 생긴다. 손목의 금 팔찌를 차는 꿈 어떤 일이나 연고를 훌륭하게 해낸다.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해가 된다. 손목의 시계를 차는 꿈 손목의 시계를 차는 꿈을 꾸게 되면 값진 손목 시계를 차면 가정에 허서스런 일이 생기며 원하는 곳에 진학 또는 취업하게 된다. 손목의 팔찌가 빛이 나는 꿈 킹크빛 행운과 재물을 손에 거머쥐게 된다. 부동산 취득, 문서 계약, 수출 신용장 낙찰, 수주, 반도급 공사, 소유권, 권리 등이 있다. 손목을 뽑았다 다시 맞추는 꿈 협력자, 좌우익, 미래 방도 등이 이탈되었다가 다시 회복됨을 의미한다. 손목이 빠지는 꿈 손목이 빠지는 꿈은 실제로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함께 생활하던 이와 이별하게 되거나 상대가 떠나가는 꿈일 수 있으며 혹은 자신에게 힘을 주거나 일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빠진 손목을 다시 맞추어도 마찬가지이다. 손목이 빨개지거나 시커멓게 되는 꿈 손목이 빨개지거나 시커멓게 되는 꿈을 꾸게 되면 빨개지면 질병을 의미하고 검기 변하면 사고로 팔을 크게 다치게 된다. 손목이 잘려 공중에서 떨어지는 꿈 단체, 똥오인, 개모임, 동아리 등 조직이 해체되거나 협조 세력이 무너지는 흉몸이다. 손목이 잘려 나가는 꿈 형제자매와의 이별수가 있거나 진행 중인 일이 난관에 부딪힌다. 단체나 세력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개나 모임이 깨질 짐조 수정 팔찌를 손목에 차고 있는 꿈 새로운 일거리로 인하여 사업 전망이 확 트이게 된다. 부위, 재물, 돈, 물품 등이 있다. 시계를 손목에 차는 꿈 기산시계라면 가정에 허서설한 일이 생기며 원한 곳에 진학 또는 취업하게 된다. 아주 큰 시계를 손목에 차지 않고 배에 찬 꿈 사업재를 얻게 되거나 지휘력, 생활능력이 커질 짐조 여자의 손목을 잡는 꿈 은연 중 여자와 사귀게 된다. 중앙만한 시계를 손목에 차지 못하고 배에 찬 사람을 보는 꿈 큰 생활능력, 지휘력, 권리, 사업체 등을 소유하게 된다. 책상 위에 손목시계가 빛이 찬란한 꿈 사무적인 일이 잘 풀리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예를 들면은 가족과 후에 공부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